개장 첫 손님은 울산에 사는 둘째 누나네 가족. 오늘은 온 가족이 다 모이기로 했다.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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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여런데 듣기는 듣고 좋고 좋고 싶다. 사도 되겠네. 저희하고 맨날 하는 게 그거고. 우리도 잘 지내야 애들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이라 하면 제가 잘못 아는 게 있어도 또 너그럽게 봐주실 것 같아가. 아무튼 못 있었네. 그래가 형님이라 부릅니다. 구입시다. 물고기 많이 잡고 와. 자, 손님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토파크 왔는데 그래도 폭포수 정도는 있어야죠, 애들이. 안 좋아하겠습니까? 오토파크. 해당해서. 응, 간다. 상깃이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을 모신다. 은우 아인이 어때? 좋아요. 오토파크 거기다 넣어줄게? 아니요. 솔직해서 좋다.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 어린이 손님들은 대만족. 물론 어른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 어디선가 나타난 이동식 에어컨. 도깨비 방향이다. 이거 뭐 시고. 고물로 다 들어온 겁니다. 벨키도 벨키도 안 나온다. 아이고, 참. 형님, 아들. 여보. 냉물이다, 냉물. 먹어보자. 야, 야, 니. 얼굴 쪽으로 해달라. 와, 세다야. 장난이 아니냐, 이거. 온도 좀 있으면 이제 시원해질 겁니다. 어, 어. 어르신, 우리도 잘 나옵시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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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데 안 받지? 나 안 받지. 난 부실하니까. 아무것도 안 받지. 내가. 지금 이 죽는 거. 응. 비. 죽는 길을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보다 뒤 있으니까. 자, 몸 풀고 저 가서 한번 뛰어 보이소. 형님들 앞에 재롱 좀 풀고 보이소. 한번 보자. 으아, 텅텅. 몸 좀 풀고. 왕년의 곤두 선수였다는 준호 씨. 이야, 몸이 말로 안 됐네. 오우. 아이고, 잘한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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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옛날에 이거 참. 이 헬프트 적합발도 좋았는데. 아빠가 또 팍팍. 이거.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예배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 오우, 고맙습니다. 아직 살아있네. 연습을. 아직 살아있어요. 하하하하하하. 사실 오늘 모임은 부모님들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일 벌이기 좋아하는 부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양가 어르신들. 아이고, 우리 사이네. 제가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장모님 장인어른 어머니 아버지 너무 고생시키는데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아이, 별말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야지. 열심히 하고. 앞으로. 황흥 씨는 그 가족. 행복하게 잘 살고. 그래. 엄마 아버지는 거기서 오니. 아들. 파이팅이다. 파이팅이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고, 알지? 네, 압니다. 잘하겠습니다. 우리 맨날이 넘버원. 아이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우리 사이도 넘버원. 나는 넘버원 두 개. 장모님 장인어른 아버지는 투 플러스. 잘하고 있다는 칭찬과 격려. 지친 일상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다.